안녕하세요 친구들 갱갱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신나는 마리오파티 9를 준비해봤어요 시작해볼까요? 시작!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푸른 하늘 트램폴린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푸른 트램폴린 위에 있는데 이렇게 점수를 모으는 게임인데 갱갱은 오늘 엉금엉금을 선택했거든요 으악 이렇게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 높이 높이 점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풍선을 모으고 우와 10점 먹었다 이번엔 또 따로 누군가 친구가 오면 도움을 받아서 우와 데이드의 도움으로 10점을 획득했어요 친구들 이번엔 이쪽 이쪽 열심히 점프를 해서 이번엔 오시아 잠깐만 이렇게 둘 시간 더 이번엔 도와줘서 또 10점을 받는데 성공 이번엔 시간이 다 초과가 되는데 우와 엉금엉금의 점수가 가장 높아요 이번 미니게임은 엉금엉금이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맨홀로 숨어라 해요 맨홀에 불이 들어올 때 얼른 숨어야지 안그러면 납작해지거든요 갱갱은 엉금엉금을 선택을 했고 그렇다면 준비 개선 부담해서 친구들 공격해 어 이쪽 이쪽 안돼 안돼 으악 우와 이런 어 잠깐 요시 으악 결국은 다 친구들이 들어가고 갱갱이 선택한 엉금엉금만 남았어요 어떻게 납작해져서 결국은 엉금엉금은 탈락을 했고 나머지 친구들이 지금 대결을 펼치는데 우리 들어왔고 우와 데이지가 탈락 마리오랑 요시가 지금 다시 성공을 했고 베이지까지 납작해지고 말았어요 이번엔 다시 마리오랑 요시가 남아있는데 불이 들어왔고 과연 누가 우와 아슬아슬 요시가 승리했네요 친구들 마리오가 결국은 납작해지고 말았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요시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뗏목 서바이벌이에요 지금 뗏목을 타고 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친구가 승리하거든요 중간에 부탄병이 나오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폭탄이 터지면 옆으로 튕겨나갈 수가 있으니까 폭탄을 잘 피해서 마지막까지 이정기 우리 둘이 갱게임은 엉금엉금 선택을 했는데 지금 열심히 잘 피하고 있고 폭탄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친구들고요 안돼 안돼 결국은 떨어지고 말았네요 친구들 나머지 친구들은 다행히 잘 보태고 있고 아직 한 7초가 남아있는데 과연 다른 친구들은 승리할 수 있을지 열심히 잘 피하고 있고 마리오랑 마리오가 넘어졌지만 다행히 떨어지진 않았어요 마리오가 또 넘어졌지만 그냥 결국 어? 안 빠졌어요 베이지랑 요시가 한꺼번에 빠져서 마리오가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양쪽에서 쌓여요 지금 가운데 있는 쿠퍼주니어를 공격해야 되는데 갬갬이 선택한 엉금엉금과 반대쪽의 요시가 함께 공격을 할건데 이렇게 이번엔 이쪽으로 쫓아가서 어? 지금 발사! 잠깐 잠깐! 이렇게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장애물을 잘 보고 이번엔 이쪽으로 따라갔다가 어? 올 때 기다려서 와! 아깝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발사! 우와! 성공! 이제 한번만 더 공격하면 되거든요 요시와 한 게임을 합쳐서 이렇게 발사를! 우와! 잠깐! 다시! 기다렸다가 상처밖에 안 남았으니 이렇게 짱! 우와! 아슬아슬 2초를 남겨두고 공격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엉금엉금과 요시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유적 술래잡기예요 지금 마리오가 술래인데 모든 친구들을 잡을 거거든요 갬 게임은 엉금엉금을 선택했는데 마리오한테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잘 피해서 마리오가 우는 걸 잘 보고 있다가 멀리 멀리 과장 멀리 멀리 도망가도록 이렇게 엉금엉금이 열심히 도망가고 있고 요시 잠깐 조심하자고 어? 이제 요시랑 마리오밖에 아니 엉금엉금밖에 남지 않았나봐요 친구들 어? 요시 얼른 도망가야 돼 으악! 안돼 안돼 마리오가 울고 있는데 결국 요시는 요시만 남고 엉금엉금이 하려고 했는데 아깝다 3초를 남겨주고 결국 요시까지 잡히고 말았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버튼 암벽타기예요 앞쪽에 있는 버튼을 정확하게 눌러서 정상까지 먼저 올라가는 친구가 승리하거든요 이렇게 갬 게임은 엉금엉금을 으악! 잠깐 엉금엉금을 선택을 했고 이렇게 심착하게 헷갈리지 않게 틀리지 않아야지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거든요 으악! 미니게임 하나만 더! 으악! 성공! 첫 번째로 들어왔고 그 다음은 마리오가 성공 그리고 재윤씨가 들어왔네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엉금엉금이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나라라 킬러제트예요 친구들이 킬러를 타고 경주를 할 건데 목적지까지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뱀뱀은 엉금엉금엉금을 선택했고 이렇게 잘하는 속도를 내주고 물이 아닌 곳으로 가거나 장애물에 부딪히지나와 속도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잘 보고 조정을 해서 헉큰클라우드 조심하고 이렇게 조건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잘 보고 부딪히지 않게 가다가 바닥에 있는 베스트를 아! 못 밟았다! 아깝게 밟지 못했지만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아야지만 더 빨리 가니까 끝까지 집중을 잘해서 저번엔 밟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깝게 나가지고 엉금엉금 한 번 더! 내 속도를 내주는데 다시 한 번 여기서 또 밟아서 속도를 내주고 후반에 부딪히지 않게 으악! 아깝다! 아슬아슬 이제 거기다 온 것 같은데 아깝다! 다 왔는데 결국은 엉금엉금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이번 뮤직게임은 용시가 1등! 친구들! 오늘은 신나는 마리오파티 구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